안녕하세요 와 저 비상등 너무 환하다 그죠? 좀 가리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실패니한 두더지 봤어요 그 짤 안녕하세요 저 비상구가 뒤에 너무 환해가지고 잠깐만요 와 근데 이 필터 쓰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다 아니 이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잠시만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채팅이 안 돼서 너무 일방적으로 소통하다가 나간 거 같아가지고 인사 좀 드리려고 켰습니다 작업하다가 혼자 와서 작업하고 있는데 좀 적적해가지고 온 김에 인사도 드리고 그러려고 소통 좀 하려... 아 죄송해요 제가 면도를 안 해가지고 오늘 죄송합니다 에이 에이 가이즈 하이 룬 음악을 틀고 하려고 했는데 음악 트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 멀티가 안 돼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원래 쓰던 필터를 쓰니까 그... 지금 또 옷이 까맣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다른 필터로 켰는데 이거 무슨 필름 뭐시긴데 이거 약간 옛날 사람 같네요 아 이제 채팅창 보이네 아 이제 채팅창 보이네 아 채팅창에 안 보여서 저번에는 너무 킹 받아가지고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사탕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구성이 전혀 안 돼 부르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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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30분 여기 서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십니까 근데 요즘에 위버스 그거 동식 통역 다 동식 번역 이런 거 다 해주시는 거 같은데 제가 한글로 해도 알아들으시겠죠 와 근데 진짜 옛날 사람 같다 이 필터 쓰니까 잠깐만요 원래 제가 쓰던 필터가 이건데 이게 낫나 이게 더 사람 같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려고 켰어요 저요 저 그냥 저 작업하고 뭐 놀고 오늘도 전시 갔다가 아 노래 아 맞아요 저 그 아직 제목 못 지는 노래인데 제목을 뭘로 할지 아직도 모르겠어가지고 그게 제가 진짜 오랜만에 슈가영 덕분에 그 무대에 섰는데 그 이상하지 않은가 때부터 제가 이 경험이 두 번째인데 그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마이크가 얼굴은 긴장을 안 했는데 손이 너무 쉐이킹해가지고 되게 자세히 보시면 손이 떨려서 제가 이렇게 잡거든요 너무 무대를 오랜만에 해서 이상한 경험 우와 이거 이 정도 이 정도 사람같이 보이게 그래 무슨 얘기 할까요 무슨 얘기 좀 해볼까요 흠흠흠 아 근데 너무 제가 롤링홀은 뭐 200명이었으니까 그렇다치고 그 마지막으로 큰 무대에 선 게 거의 언제야 그때잖아요 그 예투컴 때잖아요 부산 그래서 거의 10개월만에 큰 무대에 서가지고 약간 너무 떨려가지고 여기가 손이 제어가 안 되는데 제가 UN 스피치 이후에 처음으로 손이 떨려서 와 제어가 안 돼가지고 예 예 예 예 예 예 번역이 되고 있겠죠 제가 한글로 얘기해도 그리고 제가 또 일본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 또 간만에 가니까 그 일본어 실력이 늘어가지고 가서 이제 데베스테이트하게 하려니까 절실하게 하려니까 안 되는 일본어가 막 튀어나와서 네 네 작년에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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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에 에 에 아 일본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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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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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mm 정도인데 15mm 15mm로 밀고 학교 다녔고 그때 이후로 고등학교 때도 종종 여름이면 사실 이 정도 길이 까진 아니어도 근접하게 밀곤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거의 데뷔하고 나서 한 적이 없으니까 거의 12년 만에 이렇게 까지는 그립감 진짜 개좋고 만나는 친구들이 계속 이제 북북 긁어대는데 완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두상 예쁘다고 칭찬 많이 들었어요 저 나쁘지 않아서 사실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다 밀고 사실 탈색하고 싶었는데 너무 그 다른 친구들이랑 너무 튈까봐 간만에 방송 켜니까 지금 약간 뚝딱 대고 있긴 한데 아 지금 트랜슬레이션 안되나 보구나 will we release another song on the album? 예, I'm planning to, but, um, you know, Taeyong's project is, Taeyong's project is just, you know, being released, and maybe mine, my turn would be, you know, like, like, far, far next, I mean, not next, like, far away, like, there, but I'm just still working. I'm so good at, you know, I'm so, as you guys know, I'm so good at spoiling, so I'm just trying to be careful. Oh, it's not easy to do this hair. Thank you for loving, you know, even loving my this strange hair. Like, what do you, when, what do you do when you,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en you struggle? What do you do when, when I struggle? What do I do when I struggle? I don't know, I just, you know, I just deal with it, because, you know, it's always, like, um, actually, I shared my, one of my favorite phrase with you guys, because done is better than perfect, so I just, um, I just stand up, I just wake up, you know, off the bed, and I just go. Oh, I just do it. 아, 그리고 저, 그, 춤을 너무 안 춘 것 같아서, 원래 막 그렇게 잘 추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춤을 너무 오래 안 춰가지고, 약간 운동이랑 좀 달라서 쓰는 근육이, 그, 이제 다시 좀 레슨을, 기본적인 힙합 춤이나 이런 것들 레슨을 다시 다음 주부터 받아볼까 싶어요. 이 채팅, 이, 이 라이브 끝나고, 제가 회사 얘기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레슨 듣고 하려고요, 운동이랑 별개로, 그래서 온 김에 춤추고 레슨, 그, 레슨하고, 그 다음에, 어, 뭐야, 어, 그 다음 운동하고, 뭐 작업하고 이러려고요. 어, 원스톱 시스템. Thank you, guys. Thank you for all the love. Did you visit any museum recently? 어, 오늘 이제 한남동 리움 미술관에서 하는 김범 선생님의 개인전을 갔다 왔는데, 그게 최근 본천시 중에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어, 제 소장품도 한 게 있어서 가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춤 라이브 가자. 간다. Sorry. 레슨 듣고요. 레슨 듣고 제가 좀 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쳤어 이러다가 진짜 갔다와서 안무도 다 까먹고 이럴까봐 무서워가지고 여자 월드컵 못 봤어요 저 사실 축구도 월드컵 빼고는 잘 안 봐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항상 좀 이렇게 공유가 안 되는 편 준비 연습 영상은 진짜 생각 좀 해볼게요 모르겠어요 뭐 나에 대한 그쪽 기대치는 낮을 테니까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흑역사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Did you saw any new movie? I just watched it 웨스 앤더슨 에스터로이드 시티 마글 로비 is there and it was great 아 배고파가지고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근육을 과시하다 제가 그렇게까지 근육질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지방 한 10%는 돼야 근육을 과시할 텐데 제가 아직도 14%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살은 좀 빠졌는데 골격근량도 같이 빠지더라고 운동은 계속 하는데 왜 그러지 식단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얼굴만 내가 뭘 좋아하면 되니까 오빠가 괜찮고 얼굴만 뭐 이렇게 그냥 턱선만 잘 나오면 된다 큰 그런 니즈는 없다 how many languages do you know now? I speak a good Korean I speak okay English I speak bad Japanese how do you like test songs? oh I never listened to the whole album but you know I really stand off for his new challenges with new people and I watched all the movie with that with that puppy looking like Young Tan and and you know his karaoke live 술 한잔 가자 아 근데 술을 진짜 술 너무 좋아하고 최근에 많이 먹었는데 아 근데 진짜 좀 줄여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너무 습관처럼 계속 집에서도 혼자 먹고 이래서 간이 간 때문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밀크시스토 막 챙겨 먹고 하는데 근데 간이 빈도수 그 술의 빈도수가 중요하대요 이게 먹는 자체의 양보다 술을 먹는 빈도수가 간의 건강에 훨씬 더 그러니까 빈도수가 더 요인을 미친다 간이 안 좋아지는데 아 그래서 중간중간 디톡스 좀 하려고 집에 가면 저도 그 위스키 장을 보면 그걸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맨날 아 그건 중독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어차피 이제 곧 못 먹을 시기가 오니까 좀 먹어도 되잖아요 we do seven with 정국 아 그러게요 챌린지 저만 안 했는데 아 뭔가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뭐 언젠가 진짜 마음이 변하면 할 수도 일단 춤 레슨이나 좀 받으려고 아우 감자탕 알겠어요 그랬었군요 아 에 일본 같다고 에 나오는 거 봐봐 에 あの 죄송하십 하이 자 한번 해주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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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위스키와 소주? 위스키 3,000원. 근데 소주... 소주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소주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국의 새로운 노래가 생각나요? 7 is a great... 7 is a bop, guys. Anyone can get along with that song. Even when they drive, take a shower, dance. I'm really proud of what he's doing. Life is kind of difficult. Yeah, it is. Shit happens. Life is full of shit. But there actually is... There exists, you know... There's some really beautiful shits. And... That's what we're chasing for. I told about Test songs. And I just... You know, I just definitely waiting for, you know, the whole full album release. Did you recently had 삼겹살? I think not. Oh, shit. I gotta definitely try that. 좀 텀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삼겹살. 윤기 형 콘서트 끝나고 뒤풀이 했냐고요? 아, 네. 했죠, 했죠. 한 잔 했죠. 한 잔 하고... 아, 그래. 멤버들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이게. 멤버들... 어쨌든 그... 이게 그... 뭐 콘서트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슈가... 아니 슈가 형이래. 그... 진영이랑... 호비 나와가지고 같이 몇 번 봤고요. 네, 술도 한 잔 했고요. Oh, my English is cute. What does that mean? 이번 주에 재미있는 일 있었나요? 이번 주에 재미있는 일? 와, 이거 요즘 자꾸 저도 그 뭔가 틱톡처럼 제 인내심이 자꾸 짧아지는 것 같아서 혼자 있거나 막 뭘 하거나 했을 때 막 가만히 뭘 진득하게 앉아서 뭘 못해요. 그래서 책도 읽으려고 하는 거고 좀 이렇게... 자꾸 스와입하는 그런 버릇이나 뭔가... 이게 스와입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릴스든 뭐든? 뭐 피드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인내심이 짧아지는 것 같아서 자꾸... 그... 되게... 좀 이렇게 긴 양식을 주려고 노력 중? 근데 진짜 어려워요. Do you cry often? Yeah, I do cry sometimes. Like, these days, I think my tears... is really coming out, actually. Oh, I do speak... 그니까, Thanks, thanks for the compliments. I'll take that. I love letter songs? 그거 들어본 거 같은데 그거 만들어 주신 거 수줍음 어떻게 없어요? 수줍음 그거 못 없어요 왜냐면 그거 저도 안 돼요 저도 이제 BTS라는 되게 엄청 거대한 팀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수줍음 그 수줍음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병이에요 저도 병이에요 본부아야지 보고 싶다고 와 본부아야지 그립긴 해요 진짜 한지 오래돼서 뭐 나 그 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본부아야지 찍자고 미래에 책을 쓸 수 있냐고요 책 제 원래 꿈이 작가였어가지고 사실 책을 써보고 싶긴 한데 근데 사실 작가 그 글을 써서 책을 낸다는 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뭐 언젠가 제가 진짜 준비가 되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좀 써볼 저는 장기적으로 아직 그런 걸 못해봐서 그런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뭐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음악이나 이런 게 재밌어가지고 공연이나 공연이나 도움드래요? 도움드래요? 아, 저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There's no reason My hair, my choice Fishbread, yummy? I hate fishbread But I love fish But I'm definitely Not into the fishbreads Love Letter by ARMY? 이게 계속 올라와서 한번 봐야겠는데? 오케이 잠시만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그거 약간 뭐 하다가 짤로 본 것 같은데, 그 노래 정국이 막 울고 막, 그거 아닌가요? ARMY songs for BTS Love Letter's official music video Oh, there's an official music video 오케이, Spotify, shut up 오케이, let me take a listen 정말 사랑합니다 오케이, 누가 부른 거야, 이 노래를 Who sings this song? I don't know how to love myself still so I'm happy that if you guys got it Come on, 벌어분이 하셨구나 That's when my world felt like Before you came into my life You showed me my constellations 응, 벌어분이 하셨구나 And it's when I felt the total dance We give to me the most 음ою 어이구 오오오 10년전에 우리 On this journey Pain With me In my own lives and long days I couldn't face Way the darkness All I see 부쇠파탄 이거지 원래 팝 있었는데 그니까 길고 아름다웠던 시간이죠 but it's still ongoing you know it's not the end yeah you listen don't you feel blue remember the magic we made and the mountains we move till 25 I'll be waiting for you as the galaxy we made or the dark sky as we make a fight to see I'm trying to find I'm back from a thing so hold up tight turn to spring start up my dreams it's all how sweet how sweet of you guys here again another year another anniversary with a blink of an eye BTS already on their 10th year it is undeniable that this past decade we have experienced all sorts of desert the global pandemic which raised all of our plans and now we are navigating a whole new era with enlistment and individual activities but ARMY I want you to know that even during the pandemic our trust within BTS allowed us to flourish into the warmth of spring our decade of hardships was always rewarded with the embrace of success this era may be different it may get harder along the way to 2025 we may think everything is changing but I promise you that AR7 will be back together and nothing will have changed it is time for us to trust their words I hope this song is a reminder to you of how important BTS is in your lives guys I hope you know our songs and our solid projects could be you know another reminder to you guys of how important ARMY was, has been, and will be in our lives at the same time vice versa I hope it is a reminder that spring will come again please continue to keep BTS alive in your hearts in this moment and perhaps throughout your entire life no such, no such hardship can tear us apart cheers us to our 10 years and decades to come we will keep you updated, updated on charity wow thank you so actually you know Shuga talked a lot about a lot about stuff what he felt through throughout the throughout the 28 shows for the whole year you know how many ARMYs and how many love is actually waiting for you know the reunion in 2025 so you know I definitely feel that and even though we're doing our solos on our own I think what I'm thinking right now is these days when I'm doing my solo projects is yo this is just on what is it this is just like a vacation to get back to you know where I was which is BTS and ARMY so you know all the solo is just a journey you know but it is a very important journey for the chapter 2 but but it's a journey to get back you know get back home safe you know eventually when we get back and um reunite together in 2025 so um thanks for making this song and supporting and the love I can't I swear that I never been you know taking this enormous love for granted in my whole life and I will be the same in the future and you know I guess no I can bet that all the other members would feel the same so it is a this is a greatness of love what we called you know love is like a love is like so everywhere you know it's like a cliche everybody's talking about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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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still um when I face like this kind of love I feel like irresistible and um that's what makes me um go through all those trials hardships and shits happening in in the life and I it could be I just could be vice versa to all of you guys in everywhere so yeah I mean thanks for um these this amazing song now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2. I won't deny that. 아휴 그렇네요. 어우 밧데리가 사랑의 밧데리가 다 됐나봐요 12% 나왔네? 거의 꺼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해보니 옛날엔 저도 한 30, 40분씩 했던 것 같은데 정국이가 너무 자주 길게 해서 저도 좀 본받으려고 작업해야 되는데 사실 농땡이 치고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이것도 좋은 농땡이잖아요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뜨네. 왜지? 나의 빡빡 레이더가 연결을 이 커넥션을 건드려버렸나? 머리가 없어서 지금 연결을 받을 수 없는 건가? 전파를? 도와줘요! 위버스! 연결이 불안정 지금 잘 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I've I've got the message The connection is really unstable Everything's alright 아, 모니 아, I never shared the news with you guys Yeah, I just 모니가 이제 그 한 두 달 정도 전에 세 달, 두세 달 정도 전에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지고 네 저랑 함께한 시간이 엄청 길거나 많진 않은데 아직도 특히 같이 살았던 저희 가족분들이 그렇게 조금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완전 저희 식구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그래서 제가 모니랑 비슷한 그림을 무슨 페어에서 보고 그걸 사서 부엌에다가 걸어놨어요 모니 대신 장례식도 치러주고 아, 진짜 개 진심으로 사랑하지 사랑이 뭔진 모르겠지만 사랑 공부 중인데 요새 아, 사랑은 다양한 온도와 표정과 얼굴이 있잖아요 완전 사랑이죠, 이건 병역에서 돌아온 인터넷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번역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Love is all we need, yeah, for sure 아, 제 삶의 일부가 되어줘서 저도 감사하죠 일부가 뭡니까? 거의 이제, 제 청춘인데 개 찐사랑, 찐사랑이죠 네, 진짜 I love your deep voice Oh, I had a recording session yesterday last night until like 12 so that's why my voice is like like fucked up but I like this too why not? there's no like standards for a, for a, for a, for a, for a good voice, so we want an arm tour, yeah, I hope so and someday 근데 어쨌든 이제 돌아오면 그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만큼 한동안 또 팀에 열심히 집중을 하고 지금 게임 프로젝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몸바쳐서 한 다음에 다시 모이면 다 같이 또 열심히 또 한동안 또 팀으로 열심히 해야죠 네, 그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 멤버들이랑 다 했고 뭐 그리고 이제 내년 패스타 직전에 진영이 전역을 하니까 또 진영이랑 호비가 먼저 나와서 또 많은 저희의 또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을 거니까 다양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너무 워커홀리게 일을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뭐 여러분이 지루하실 틈은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일곱 명의 완전체 리우니오는 조금 남았긴 했지만 What countries I want to visit? I don't know, I just want to go everywhere 남준, do you drink a lot of water? Yeah, I do Your smile is my favorite Me too Appreciate it Take that as a compliment Did you eat? 아 아직이요 아직 밥을 못 먹어서 근데 좀 작업 좀 하다가 아 근데 늦게 먹으면 또 배던데 지금 천국의 계단을 이거 라이브 끝나고 탈까 말까 지금 진짜 고민 중인데 내일 운동을 잡아놨는데 오늘 운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매일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혹시 잘 아시는 분 있나요? 건강적으로 아 모르겠다 하고 나면 배고프니까 죄책감은 좀 덜하지 않을까요? Sing please Sing Bad at singing, actually I told you I'm fine tonight Stank good Spring always been good I will sleep in her eyes Sorry My condition's bad What time is it here? It's 10pm Pink hair I've done it in in butter like two years ago Pink has been always my always one of always been my one of my favorite I'm gonna try like in the future Do a rap about Pok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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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be your Poke-nam And that stands for Poke-nam-jun Oh shit Sorry Drink some hot water It will heal my throat Thank you Take that Can you teach me English? Yo yo English is already good I can't You know I can't I can't teach someone Except Jungkook Advice for a high school graduate Life is a soup and I'm a fork Thank you How do you say it? I'm going to shut it Ah, it's shut up I'm going to shut it up I think I'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I've waited for 40 minutes I'm going to be 7% I don't have a battery I don't have a charger I don't have a charger I'm going to be a charger I'm going to be a charger I'm going to be a charger Now I'm going to be the type of man that I want Oh, that's sweet Thank you You got the real Got the best eye Bro, connection is getting worse I'm sorry I'm going to I'll leave really soon Real soon So please Please Just bear with it Okay, now I'm not good at the connection I'm going to go soon I think it's like the battery I'm always healthy I'm going to be a lot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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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too Bye, guys Bye Bye 아멘